심심하면 발동되는 제시카의 동생 괴롭히기 발길질에 욱한 크리스탈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거 봐 이렇게 폭력적인 언니가 다 있어? 내가 이러고 살아 아 이거 죽어 이제 올라올 수 있겠냐? 아니 그렇게! 야! 야! 이거 다 이렇게 할 일이야? 정수저 짐 풀어 풀어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제시카의 장난스러운 공격 풀어 들어가지도 않아 네 머리통?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그리고 못 깨? 못 빼면 어떻게 해? 그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이거 봐 그니까 그니까 카우치도 재밌는데 이거 좋다 아 나 이거가 좋아 아 나 이어폰 안 하잖아 나 이어폰 너 이어폰 듣는 건 아니야 주지 마요 짜증나 왜? 아 부르면 계속 불러야 돼 수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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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울리니까 아니 그렇게 주세요 아니야 오빠 주지 마세요 오빠 누구 매니저에요? 오빠 그러면 안 되죠 아 너무해 아니야 너 그냥 누워있어 아 언니 나 음악 특허을 잔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나 너 아 나한테 말고 오지 마 내가 알잖아 비행기에서부터 짜증 났어 말고 오지 마 하하하하 당겨주세요 안 돼 안 돼 오빠 아니 아 짜증나 아니면 네가 갖고 다니는 거야 네가 아쉬우면 나 진짜 어이없어 아하 오 마이 다 여부쇼 야 아아 유 히어스 예에스 왜 야 야 뭐야 나아져 귀신 조혜 귀신 미국 귀신 아 나 너무 정신이 없어 안녕 미국 귀신 나 진짜 무서워 니 머리가 무서워 언니 뭐하지? 야, 어디 갈래? 어디 갈래? 어디 갈래? 언니 오랜만에 본다 그치? 얼마나... 어둡쥬! 어둡쥬!